오늘의 동아, 귀신의 아들 바라문이 시종들을 거느리고 숲을 지날 때였습니다. 으흠, 맛있는 먹잇감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갑자기 무시무시한 야차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야차는 사람을 해치는 포악한 귀신입니다. 살았을 때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사람 잡아먹는 귀신의 몸을 받은 여자 야차였습니다. 시종들은 기겁을 해서 달아났습니다. 바라문은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지요. 야차는 바라문을 동굴로 데려가더니 쩝쩝 입맛을 다셨습니다. 출출한데 이제 슬슬 먹어볼까? 야차가 바라문을 덥석 들어 올렸어요. 산채로 한 입에 꿀꺽 삼킬 참이었지요. 그런데 바라문의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잘생긴 남자는 처음 보는걸? 하며 바라문을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얼마 뒤 바라문과 야차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바라문을 꼭 빼닮은 아들이었지요. 아들은 야차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 어머니를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오! 사랑스러운 내 아들! 야차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배가 고프면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어요. 어느덧 아들은 어엿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과 다른 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께 물었지요. 아버지, 어머니의 입 모양은 왜 우리랑 달라요? 바라문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어머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야. 바라문은 자신이 야차와 살게 된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아, 내가 야차의 자식이러니. 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지요. 아들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리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과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놓아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들은 꾀를 내어 야차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힘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제가 알아야 어머니의 땅을 잘 지키지요. 오,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이 어미의 힘이 미치는 곳은 이수팔십리뿐이야. 강 건너 저편은 내 힘이 미치지 않는단다. 야차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마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강을 건넜어요. 숲에 있던 야차가 그 모습을 보고는 쫓아왔습니다. 야차가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아들은 강둑에 서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야차는 강가에 조저앉아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어요.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야차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야차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아, 암, 넌 사람이고 말고. 야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아, 너를 위해 한 가지 주문을 가르쳐주마. 발자국 이름을 일곱 번 외치거라. 그럼 십일 년 전의 발자국도 알아볼 수 있단다. 야차는 마지막 말을 마치더니 그만 심장이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들은 다시 강을 건너가 어머니 야차의 주검을 불태운 다음 양지바른 곳에다 고이 묻었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그 아들을 야차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차아이는 아버지를 고향에 모셔다드린 다음 혼자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보물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물을 찾아 드려야지 야차아이는 왕궁으로 달려가 수문장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야차아이라는 사람입니다. 대왕님의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 드리러 왔습니다. 수문장은 야차아이를 훑어보더니 왕에게 알렸습니다. 신하가 야차아이를 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 주겠다고 왕이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어요. 그러자 야차아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11년 전에 발자국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한 대신이 왕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마, 잘 됐습니다. 저 아이에게 고 괘씸한 말썽쟁이의 이름을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를 간단히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차아이야, 어서 그 보물을 찾아보아라. 대체 그걸 누가 훔쳐갔는지 말이다. 야차아이는 먼저 어머니의 무덤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주문을 외웠어요. 발자국아, 발자국아. 그러자 사람의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발자국은 야차아이의 눈에만 보였어요. 야차아이는 발자국을 따라 왕궁을 세 바퀴 돌며 말했습니다. 대왕님,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야차아이는 다시 사다리로 올라가더니 담을 넘어 궁궐 밖 재판소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잠시 앉아있던 야차아이는 다시 담을 넘어 이번에는 왕궁한 정원에 있는 연못으로 갔어요. 구경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동안 야차아이는 연못 주위를 잠시 둘러보더니 연못을 세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연못 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연못엔 왜 들어가지? 모두들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문득 야차아이가 두 손에 보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보물을 찾았소?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지요. 너는 참으로 특별한 재주를 가졌구나. 왕도 야차아이의 재주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때 간사한 대신이 왕의 귀에 또 속삭였습니다. 마마 저 아이는 누가 보물을 훔쳤는지 알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슬려서 바른말만 하는 그 말성쟁이 대신에 이름을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왕이 야차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보물을 훔친 도둑이 누군지 알겠느냐? 혹시 내가 짐작하는 사람이 맞는지 알고 싶구나. 야차아이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귀중한 보물을 찾았으니 도둑은 그냥 도둑으로 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왕이 다시 야차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짐작으로는 보물을 훔친 도둑이 이 궁궐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짐작하는 사람이 도둑이 맞느냐? 야차아이가 여전히 정중히 말했습니다. 대왕님, 이 일은 덮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을 죽여주는 물에 사람이 빠져 죽기도 하고 때로는 곡식을 잘하게 하는 흙에 사람이 깔려 죽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음식을 끓이는 물에 사람이 타 죽기도 합니다. 왕이 고개를 갸욱거렸습니다. 그때 간사한 대신이 다시 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마마, 말썽쟁이 대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십시오.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성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모험하구나 도둑의 이름을 말하라 하지 않았느냐? 네, 반드시 알아야겠느니라. 야차아이가 한숨을 쉬더니 할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모아주십시오. 왕과 간사한 대신은 서로 눈을 맞추더니 북을 울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차아이가 말했습니다. 왕과 백성은 곡식과 곡식을 키워주는 흙과 같으며 목을 축여주는 물과 같고 음식을 끓여주는 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백성을 위해 바른말을 하는 대신을 쫓아내기 위해 못된 신하와 짜고 보물을 숨겼습니다. 도둑은 바로 대왕님과 대왕님 옆에 있는 저 대신입니다. 야차아이는 바른말만 하는 대신을 쫓아내기 위해 왕과 간신이 보물을 숨겨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차아이가 말을 마치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난 목소리로 외쳐댔습니다. 도둑왕은 물러가라 마침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왕을 몰아내고 야차아이를 왕으로 모셨어요. 왕이 된 귀신의 아들 야차아이는 평생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비록 귀신의 몸이었지만 자신을 사랑했던 야차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게으름뱅이 아들 조지, 조지 아버지가 불러도 조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자고 아직도 남아있는 잠이 있니? 야단을 쳐도 듣는 둥 마는 둥 조지는 딴척만 비웠습니다. 조지는 책상 앞에만 앉으면 엉덩이를 비비적거리다 어느새 깊은 꿈나라로 가버리지요. 아, 공부도 먹는 것도 다 귀찮아. 매일매일 놀기만 하는 나라는 없을까? 조지의 머릿속에는 엉뚱한 생각들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조지는 청년이 되었어요. 조지는 여전히 공부도 일도 다 힘들고 귀찮기만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니 하루하루가 심심하고 지루했지요. 조지가 하는 일이라고는 멋있게 차려입고 파티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지는 가끔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어요. 아, 흰사슴이다. 조지는 사슴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흰사슴만 보면 조지는 끝까지 쫓아가 잡고야 말았습니다. 흰사슴의 털로 만든 옷을 유난히 좋아했거든요. 뿔은 여러가지 장식품을 만들어 여자친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오늘따라 흰사슴은 잘도피에 달아났습니다. 조지는 나무 사이로 악작같이 말을 달렸지요. 그러는 사이 땅거미가 내려와 숲을 덮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지? 보일 듯 말듯하던 사슴이 감쪽같이 사라지자 조지는 말에서 내려 캄캄한 숲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까르르까르르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환한 달빛 아래 요정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호숫가로 다가갔어요. 저 요정들 중 한 명과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옳지, 저 옷이 없으면 돌아가지 못하겠지? 조지는 요정의 옷 하나를 가시넝쿨 속에 감추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요정들은 하나둘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딱 한 명, 옷을 잃어버린 요정만 빼고 말입니다. 조지는 옷을 잃어버려 발을 동동 고르는 요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조지의 간절한 청혼에 요정은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조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으스댔지요. 1년 뒤에는 사랑스런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조지의 아내는 집안 살림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조지는 아이를 돌봐주기는커녕 침대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어요. 여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아버님 일이라도 좀 도와드리세요. 이렇게 낮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는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조지는 아내가 싫은 소리만 하면 소리를 꽥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외출을 한 조지가 가는 곳은 화려한 파티장이었어요.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귀족들이 모여 밤이 깊도록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었지요. 조지가 파티에 갈 때마다 보석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꼭꼭 숨겨도 조지는 어떻게든 찾아냈습니다. 아내는 파티장까지 쫓아가 남편을 말렸어요. 당신은 파티장에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이는군요. 당신이 저에게 주겠다던 행복이 이곳에 있는 건가요? 그날 이후 조지는 얌전히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또 파티장에 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지의 아내와 아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조지는 날마다 아내를 만났던 호수를 찾아가 기다렸어요. 1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던 어느 날 털빛이 하얀 사슴을 만났지요. 아, 너는 언젠가 내가 쫓던 그 사슴이구나. 내 아내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사슴은 조지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조지를 태운 사슴은 하늘로 번쩍 날아올라갔어요. 사슴은 어느 커다란 성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조그만 사내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오, 사랑스런 내 아들. 엄마는 어디에 있니? 아빠, 엄마는 지금 거인할머니한테 붙들려 있어요. 그래, 엄마를 구해 우리 세 식구 꼭 같이 살자꾸나. 조지는 아들과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산처럼 큰 거인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음, 내가 올 줄 알았다. 요정을 꿰어 고생만 시킨 너를 용서할 수 없구나. 거인할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아내만 돌려주신다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돌려는 주겠다만 앞으로 너희 세 식구는 이 성에서 한 발짝 떠나갈 수 없을 줄 알아라. 조지의 세 식구는 성에 갇혀 허리 펼 틈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낮잠을 자는 할머니 옆에서 지팡이를 발견했어요. 조지는 아내와 아이를 찾아 지팡이에 태우고 높다란 창 밖으로 쌩나라 달아나버렸지요. 잠에서 깬 할머니는 부직갱이를 타고 쫓아왔습니다. 요정은 조지를 큰 호수로 그리고 아들을 연꽃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백조로 변했습니다. 아니 요것들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거인 할머니가 사라지자 호수가 된 남편이 백조가 된 아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이 깊고 너른 호수가 백조와 연꽃을 지키듯 앞으로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를 한평생 보살피겠소. 그러자 백조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호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새 식구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덕 여왕 어느 날 신라의 진평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째 딸인 덕망공주가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지요. 하지만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이제껏 여자가 왕이 된 적은 없소. 그래도 덕망공주는 왕이 될 능력이 충분히 있소. 신하들은 오랜 회의 끝에 덕망공주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신라 최초의 여왕이 된 것이지요. 선덕 여왕이 신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당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당나라는 땅이 무척 넓고 나라의 힘이 세서 이온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신라를 얕잡아보던 당나라 왕은 선덕 여왕이 무척 못마땅했어요. 여자가 어찌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이냐 사람을 보내 신라를 다스리게 해야겠구나 당나라 왕의 말을 전해 들은 선덕 여왕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 하셨어. 이런 때일수록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선덕 여왕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왕마마 당나라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선물은 꽃 그림과 꽃이었지요. 당나라 꽃이 모라니옵니다. 궁궐이 꽃 향기로 가득하겠습니다. 신하들은 떠들썩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꽃은 향기가 없을 듯 싶군요. 선덕 여왕의 말에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테니 꽃씨를 심어 보세요. 신하들은 꽃씨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꽃이 향기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선덕 여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신하가 말했어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하신 말씀이 아니겠소. 꽃이 피면 알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신하들은 꽃씨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얼마 뒤 탐스러운 모란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모란꽃이 피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신하들은 정원으로 달려갔지요. 어디 한번 향기를 맡아볼까? 어?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잖아?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하들은 선덕 여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왕마마 모란꽃은 화려하기만 할 뿐 정말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선덕 여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여왕마마께서는 모란꽃을 보신 적이 있는가 봅니다. 선덕 여왕은 빙긋 웃으며 당나라에서 보낸 그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기 마련인데 이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는 꽃의 향기가 없다는 말이지요. 선덕 여왕은 사물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능력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선덕 여왕은 여유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나라 왕은 나를 시험해보고 싶었겠지요. 하여 글 대신에 이 그림을 보낸 것입니다. 꽃은 여왕인 나를 뜻하는 것이고 벌과 나비는 나를 따르지 않는 여러분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신하들은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선덕 여왕이 큰 벌을 내리지 않을까 벌벌 떨었어요. 신하들은 선덕 여왕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라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신하들은 선덕 여왕의 너그러움과 슬기로움에 감탄해 외쳤습니다. 여왕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선덕 여왕은 사람을 잘 살펴 지혜로운 사람 무술이 뛰어난 사람 마음이 곧은 사람을 가려내어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덕분에 신라는 날로 번창할 수 있었지요. 이보게 이번에 여왕마마 께서 김효신 장군을 보내어 백제를 무찌른 이야기 들었나 듣고 말고 어쩌면 그렇게 신하들의 능력을 잘 알아보시는지 몰라 선덕 여왕에 대한 소문은 당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그 그림의 뜻을 알아차린 걸 보면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야. 당나라 당나라 왕은 생각을 바꾸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신라가 작은 나라지만 앞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서로 돕도록 하라. 그 뒤로 신라와 당나라는 서로 많은 문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선덕 여왕은 훗날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하는데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평화롭게 잘 사는지 항상 살펴보았지요. 그 덕분에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북두칠성 이야기 먼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곳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누나와 그 아래로 남자 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남자 동생은 알 하이 고낭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알 하이는 화를 잘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일곱 마리의 뛰어난 말 외에 북쪽의 이십만 마리 남쪽의 수만 마리의 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알 하이는 한 번 잠을 자면 3년을 자고 잠에서 깨면 3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알 하이는 깨어있는 3년 동안 주로 사냥을 했는데 수많은 동물들을 사냥 했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알 하이는 잠을 잠을 자고 있는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깬 알 하이는 누나에게 무슨 소리인지 물었습니다. 누나는 귀찮다는 듯이 건성으로 밖을 내다보고는 대답 했어요. 북쪽에서 키우는 이십만 마리의 말들이 내고 있는 소리야 걱정 말고 잠이나 자. 얼마 후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에게 밖에서 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나 누나가 대신 나가서 흘끗 보고 들어왔습니다. 저건 남쪽에서 키우고 있는 말들이 오는 소리야. 그런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 하이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가서 살펴봐. 동생은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몸을 벌벌 떨었어요. 무슨 일이야? 알 하이가 물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면서 떠듬떠듬 대답했습니다. 밖에 군대가 몰려와서 우리를 포비하고 있어. 알 하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찾았지만 누군가 줄을 끊어놓았습니다. 화살 또한 부러져 있었어요. 알 하이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빨리 일곱 마리의 말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라. 동생은 형 말대로 포위를 뚫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군대가 집 안으로 들이닥쳐 알 하이에게 마구 활을 쏘고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군사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알 하이를 올려놓은 다음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장작이 다 타도록 알 하이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누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저 녀석을 죽일 수 있는 거냐. 누나는 고개를 저으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동생을 죽일 수 없다고 대답 했습니다. 군사들은 하는 수 없이 쇠줄로 단단하게 알 하이를 묶은 다음 큰 구덩이 속에 묻었습니다. 군사들은 알 알하이의 재상과 누나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누나는 괴물의 부인이 되었어요. 알 하이는 1년 동안이나 구덩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구덩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보았더니 까치와 까마귀가 울고 있었어요. 알 하이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울고 있는 거야? 까치와 까마귀가 대답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구덩이에 갇히기 전에 당신이 잡은 동물의 창자를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굶고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나 우리나 모두 불쌍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알 하이는 까치와 까마귀에게 큰 새를 불러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를 새를 통해 사시나무에게 줄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시나무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들은 원래 괴물의 하인이었는데 한 사람은 눈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팔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알하이의 몸에 감겨있는 쇠줄을 풀어주었어요. 알하이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주고 원수를 갚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눈앞으로 일곱 마리의 말이 달리는 게 보였어요. 알하이는 얼른 달려가 말에게 동생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바위 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난폭해져서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죽입니다. 알하이는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바위 밑에서 자다가 깬 동생은 다짜고짜 알하이에게 덤볐습니다. 두 사람은 숲이 들로 바뀔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숲의 동물들은 놀라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서로 싸운 지 3년쯤 되었을 때 동생은 비로소 형을 알아보았습니다.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사흘 동안 울었습니다. 형 원수를 갚으러 당장 떠납시다. 형제는 일곱 마리의 말을 끌고 괴물을 찾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고개 넘어 평평한 곳에 앉아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남자가 대답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형제는 그에게 말을 한 마리 주고 함께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가다가 영양과 함께 뛰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영양처럼 빨리 뛸 수 있는 사람 이었어요. 알하인은 그에게 말 한 마리를 주고 함께 떠나자고 했습니다. 내 사람은 고개를 넘었을 때 날아가는 까치의 꼬리에서 깃털을 뽑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도둑질을 연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까치의 꼬리에서 깃털을 뽑아도 까치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손놀림이 정말 빨랐습니다. 알하인은 그 사람에게 말을 한 마리 내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일행은 모두 다섯 명이 되었습니다. 알하인은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바닷물을 모두 마셨다가 다시 뱉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바닷물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도 말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행은 모두 여섯 명이 되었어요. 여섯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산에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알하인은 그에게도 말을 한 마리 주고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하이 일행은 모두 일곱이 되었습니다. 일곱 명은 괴물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괴물들은 알하이 일행에게 술을 주고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둑질이 뛰어난 남자가 술병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것은 괴물들의 부하였습니다. 다음 날 괴물들은 말경주와 활쏘기 시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기장에 나가보니 머리가 45개인 괴물 머리가 35개인 괴물 머리가 25개인 괴물 머리가 15개인 괴물이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먼저 활쏘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고개 셋 너머에 있는 황금바늘을 맞추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괴물의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알하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이들 장난입니다. 일곱 고개와 일곱 개의 들판 너머에 있는 바늘을 맞추는 것으로 합시다. 가장 먼저 머리 45개인 괴물이 활을 쏘았지만 6개의 고개에서 화살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머리 35개인 괴물이 쏜 화살은 7개의 고개를 넘어서 떨어졌어요. 머리 25개인 괴물이 쏜 화살은 겨우 고개 둘을 넘고 떨어졌습니다. 머리 15개인 작은 괴물이 쏜 화살은 두 번째 고개도 넘지 못했지요. 이번에는 알하이가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7고개와 7들판을 지나 바늘에 명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괴물의 왕이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졌다. 내일은 말 달리기 시합을 하자. 다음 날 괴물의 왕은 새 고개와 들판 너머에 말을 풀어놓고 먼저 오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하이는 일곱 고개와 일곱 들판 너머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괴물 왕의 말은 몇 마리는 죽고 다른 몇 마리는 다른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알하이의 일곱 마리의 말은 모두 달려왔지요. 마지막은 시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름도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괴물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안되겠어. 저 녀석들을 집안에 놓고 불을 질러야겠어. 괴물들은 알하이의 일행을 없애기 위해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바다로 가서 바닷물을 잔뜩 마셨습니다. 다음날 알하이 일행이 집으로 들어가자 괴물들은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사납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물을 많이 마시는 남자가 미리 삼켰던 바닷물을 토해냈습니다. 불이 꺼진 것은 물론이고 괴물의 부하들은 모두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괴물의 왕뿐이었어요. 산을 옮기는 사람이 산을 하나 들어 올리더니 산으로 괴물을 눌렀습니다. 괴물을 모두 물리친 일곱 사람은 말을 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는데 그것이 북두 칠성 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특별한 눈사람 하우핑이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우와 눈이다! 맞은편 집에 사는 샤오위도 소리쳤습니다. 와 온 세상이 하얘요! 후닥닥 아침을 먹은 하우핑과 샤오위는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두 친구는 이웃 사촌으로 자란 단짝입니다. 세가닥 꽁지가 달린 털모자를 쓴 하우핑과 귀막에 달린 모자를 쓴 샤오위가 딱 마주쳤습니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함께 공터로 걸어갔어요. 마을 어귀에는 눈사람 하나가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 눈사람 좀 봐 입이 삐뚤어졌네 하하 모자도 찌그러진 걸 썼잖아 눈길을 걷는 하우핑과 샤오위는 마냥 싱글벙글 했습니다. 샤오위는 새하얀 눈을 쓱쓱 긁어모아 둥글게 뭉쳤어요. 하우핑과 눈싸움을 하기로 했거든요. 눈싸움에 이기려면 눈덩이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해. 샤오위는 열심히 눈을 뭉쳐 한곳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를 비켜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재빨리 고개를 드니 커다란 눈덩이가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후하 내 눈덩이 크지? 하우핑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치 그걸로 어떻게 눈싸움을 하니? 왜 못해? 벌써 눈덩이를 다 빼앗아 갔는걸? 그러고 보니 샤오위가 모아둔 눈덩이들이 온통 짓뭉개져 있었습니다. 샤오위는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하우핑은 다람쥐처럼 생 달아나 버렸지요. 야 야 거기 서 샤오위는 하우핑을 쫓아갔고 한참을 쫓고 쫓기던 두 사람은 지쳐서 멈춰 섰습니다. 하우핑 우리 함께 눈사람이나 만들자. 너랑 나랑 눈덩이 하나씩 굴려서 세상에서 제일 큰 눈사람을 만들자. 샤오위가 두 팔을 커다랗게 모으며 말했습니다. 싫어 나 혼자 만들 거야. 하우핑은 잘난 척 입을 셀쭉 거렸어요. 혼자 만들면 무슨 재미야 같이 만들면 더 크게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만들면 뭐해 내 맘대로 만들지도 못하는데 난 혼자서 아주 멋있는 눈사람을 만들 거야. 하우핑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습니다. 바보 마음대로 해. 난 저기 가서 딴 친구들이랑 만들 거야. 샤오위가 돌아서자 하우핑이 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까지 나를 따돌리려고 하는 거야? 하우핑이 울상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보란듯이 눈덩이를 짓밟아 댔습니다. 혼자 멋있는 눈사람을 만들겠다는 건데 왜 내가 바보야? 하우핑은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갈 거면 당장 가버려. 샤오위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쩔쩔맸어요. 하우핑은 화가 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게다가 조금은 괴짜 같은 모습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지요. 하지만 하지만 하우핑이 못된 친구가 아니라는 걸 샤오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왁자지껄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새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모였나 봐요. 아이들 잔치가 벌어진 듯 온 동네가 떠들썩 했습니다. 하우핑은 쌓인 눈 위에 발자국을 내어 꽃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하우핑 참 대단하다. 샤오위는 하우핑을 달래려고 자꾸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우핑은 콧방귀만 뀌어댔어요. 하우핑 우리도 저기 가서 같이 놀자. 싫다고 했잖아. 난 혼자 있고 싶으니까 너나 가서 놀아. 샤오위는 할 수 없이 슬그머니 돌아서서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샤오위는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았어요. 커다란 눈덩이를 끙끙대며 굴리느라 손이 시려운 줄도 몰랐지요. 어떤 아이들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눈싸움을 했습니다. 뛰어다니다 목이 마르면 혀를 날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아 먹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골목 저 골목마다 아이들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습니다. 얘들아 눈사람 만드는구나. 담임선생님 담임선생님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느 편이 큰 눈사람을 만드나 시합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눈사람을 만들 거예요. 아이들이 저마다 소리쳐 대답했습니다. 정말 재미있겠다. 샤오위, 하오팅은 어딨니? 하오팅은 혼자 놀고 있을 거예요. 샤오위가 우물쭈물하자 옆에 있던 친구가 냉큼 손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눈사람이 차츰 모양을 갖추어 갔습니다. 한 친구가 집으로 뛰어가 밀집 모자를 가져왔어요. 이 나무 막대로는 팔을 만들자 또 한 친구는 단추 두 개를 가져다가 눈 자리에 박아 넣었습니다. 조그만 돌멩이는 입 자리에 박아 넣었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금세 눈사람 만드는 걸 재미없어 했습니다. 얘들아 배도 고픈데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한 친구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귀여운 눈사람을 만들었구나. 어느 틈에 선생님이 아이들 곁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사람이 조금 추워 보이지 않니? 얘는 뚱뚱해서 맞는 모자도 없고 옷도 못 입어요. 한 친구의 말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힘을 모아 정성껏 만들었으니 이 눈사람은 겨울 내내 참 행복할 거야. 그런데 얘들아 하오팅이 만든 눈사람 봤어? 하오팅이요? 하오팅이 어디 있는데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새하얀 앞치마를 두른 나무가 공터 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 달콤한 생크림 케이크를 들고 말이에요. 다가가 보니 앞치마며 케이크 모두 하얀 눈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우와 하오팅 우릴 위해 빵집 아저씨를 모셔왔구나. 샤오이의 말에 하오팅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한 대 모여 놀 때 혼자 남은 하오팅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하오팅이 아니었다면 이런 특별한 눈사람은 만들지 못했을 거야. 아이들은 서로 바라보며 한방눈처럼 환하게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행복의 땅 옛날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로마군을 피해 산으로 옮겨갔어요. 남자들은 짐을 지고 여자들은 아이를 업고 갔지요. 양떼를 몰고 가거나 낙위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엘리엇도 남동생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에서 사람들은 포도와 올리브 농사를 지었습니다. 양도 치고 염소도 먹였어요. 우리 모두 참고 견디면 행복한 날이 올 것입니다. 토요일이면 한자리에 모여 라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엘리엇은 포도 농사이건 올리브 농사이건 닥치는 대로 남의 일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오르지 않아 젖 짜는 양을 두 마리 살 수 있었지요. 그러나 다음에 가뭄이 들자 땅이 메마르고 양에게 먹일 풀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엘리엇은 이삭과 함께 풀을 찾아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풀이 풀이 많지 않아 하루종일 양들을 풀어놓아도 젖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엇은 하루 일을 마치고 여느 때처럼 양들을 풀어놓았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양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엇은 산 고비고비를 돌며 찾아 헤매다가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이 없어졌으니 이제 우린 어떻게 사니? 누나 너무 걱정하지마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양을 또 사올게. 이삭은 누나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엘리엇과 이삭은 늦은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희미하게 양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엇이 화들짝 놀라 뛰어나가 보니 양들이 저지 퉁퉁 불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풀을 잔뜩 뜯어먹은 모양이야? 엘리엇은 반가워 양들을 꼭 끌어안 았습니다. 다음날 엘리엇과 이삭은 양들의 젖을 짰습니다. 양젖은 유난히 고소하고 한 잔만 마셔도 배가 불렀어요. 양젖으로 버터와 채제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것들을 먹은 사람들은 금세 건강해졌답니다. 양들은 아침마다 사라졌다가 저녁이 되면 젖이 퉁퉁 부른 채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양들이 어디에 갔다 오는 걸까? 이삭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분명 풀이 많은 곳일 거야. 한번 따라가 봐야겠어. 안되 이삭 로마군이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래. 엘리엇이 이삭을 말렸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양들이 주는 것만 받아 먹을 순 없잖아. 난 꼭 따라가 볼 거야. 다음날 새벽 이었습니다. 이삭은 살그머니 방에서 나와 양들을 풀어놓았어요. 양들은 험한 바위산을 넘고 가시 덩굴을 지나갔습니다. 이삭은 양들을 놓칠 새라 넘어지고 구르고 미끄러지며 숨가쁘게 따라갔습니다. 지푸른 나뭇숲을 지나자 시커먼 동굴이 나타났어요. 양들을 따라 동굴로 들어가니 빛 한점 없이 깜깜했습니다. 이삭은 눈먼 사람처럼 지팡이를 앞세우고 비틀비틀 길을 더듬어 나갔어요. 드디어 저 앞에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와 낙원이구나 이삭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개울에는 맑은 맑은 물이 흐르고 들판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꽃과 풀들이 무성했습니다. 양들이 사자와 장난치고 뱀과 토끼들이 어울려 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삭도 이삭도 그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날이 저물자 이삭은 양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내일은 누나를 데리고 함께 올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곳에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누나에게 편지를 쓰는 게 어때요? 내일 아침 양들을 따라오라구요. 사람들의 말대로 이삭은 올리브 잎사귀에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한 행복의 땅에 와있어. 누나도 양을 따라 이곳으로 와. 이삭은 편지를 포도가지에 꿰어 양의 목에 매달 았습니다. 편지를 목에 건 양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 이삭이랑 같이 간 게 아니었니? 혼자 돌아온 양을 보고 엘리엇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이삭이 사라진 것을 보고 양들을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얘가 어디로 간 걸까?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갔으면 어떡하지? 다음날 아침 일찍 엘리엇은 라비를 찾아갔습니다. 라빈님 하나밖에 없는 제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신탁을 구해봅니다. 엘리엇의 부탁에 라빈은 신단을 차렸습니다. 신탁을 구하려면 양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엘리엇은 집에 있는 양을 데려와 라비에게 주었지요. 라비가 양의 목을 찌르는 순간이었어요. 무엇인가 툭 끊어지며 손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보낸 편지였지요. 어머 어쩌면 좋아 엘리엇이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땅 신탁은 그런 곳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었을 뿐 그곳에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귀신의 아들 이야기에서는 귀신 엄마가 나옵니다. 비록 귀신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자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위해 주문을 가르쳐주었지요. 이렇게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십니다. 잠시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걱정을 하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요. 비록 우리가 괴롭고 힘들더라도 자식에게만은 눈꼽만한 고통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누구보다 최고로 대우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 애쓰고 편안히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